Hi guys! Sushi입니다! 오늘은 큐니엘의 캐노그라피 사진전을 갈거래요.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규록을 해보겠습니다. 어 맞아 여기야 첫째에서 봤던 그곳이야. 저 입장하시기 전에 어플 오디오 가이드 어플 다운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 네네. 공사인가요? 네. 저도 모르게 제가 약간 클래식하고 빈티지 같은 거에 끌리는 것 같아요. 이 사진은 제 사촌형이 저를 용산에 있는 어떤 바를 데려갔는데 이 스피커가 있더라고요. 아쉽게 장식용이었지만 너무 예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나중에 이런 클래식 붕박스처럼 생긴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온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. 알아요. 렛츠고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어요. 아니 좀 성의있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. 일단 멤버 사진들도 있었고 뭔가 속 떨리는 거 봐. 팬이의 관점에서 멤버들 찍은 사진들이라 더 좋았고 그리고 팬이의 가족들 사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팬이의 곡 작업하는 거 상섭씨 사진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발 사진이 있었거든요. 그 제목이 뭐였죠? 발 사진이 있었어요. 아무튼 오 마이 워드. 그게 가장 귀여운 사진이 제가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. 갈까요? 우시는 거예요? 루시님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? 아니 엽서가 품절이래요 아니 품절이 말이 됩니까? 이렇게 재고 다 해놓아야지 나는 이렇게 엽서가 왔는데 엽서가 품절이라며 나는 그래도 못 사신 거예요? 네 데리고면 어떠세요? 제가 어! 여기입니다 귀엽습니다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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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AT&T 나의 폭탄을 압하게 하는 휴먼트레테인먼트 그저 불법 압 ide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